~~ 캐러들 들어오고 계시나요? ~~ 늦은 시간 뭐 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스케줄 중이라서 잠깐, 중간에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었죠? 피곤하지 않아요? 네, 피곤하지 않아요 오늘은 차에서 중간중간도 쉬고, 자고 낮에도 오늘 한 어젯밤도 한 8시간 있던 것 같아서 졸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사람, 손틀어 지금 학교 가? 지금 학교도 갈 수가 있어요? 아, 힘들겠다 明天 상반 불가능 뭐야 나도 누워 뭐.. 아휴 내일 또 학교 가고 일하러 간 캐럿들만 아쉽겠네요 지금 이 시간은 사실 자야 될 시간인데 다들 뭐하고 계세요? 드라마 안 보세요? 드라마.. 드라마 보죠? 드라마 잘 봐요 근데 제가 보는 드라마 얘기하기에 좀 그래서 그냥 제가 재밌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드라마 봐 제가 보는 게 이게 우리 캐럿들 좀 어린 친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초전 다양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고 싶은 거 알아서 보세요 알겠어요 아니 좀 댓글 아니 그 그 약간 해묘하기 처럼 드리네 그런 이상한 드라마 아니고요 음 이제 재밌는 드라마들이 가끔 나이가 제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드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좀 미만하니까 그만하세요 아 재밌는 드라마 좀 추천해주세요 추천하는 드라마 보면 내가 읽어도 되잖아 댓글에 한국 드라마 많이 봐요, 요새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공부하세요? 이제는 그냥 재미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자마를 같이 보면서 이런 단어 아직 나도 모르고 있구나 공부도 되죠 요즘 날씨 좀 따뜻하게 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춥네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세요 다들 저 지금 좀 새벽이라서 살짝 목 좀 잠긴 거기 때문에 아픈 건 아니고요 그리고 비염 좀 있어서 가끔씩 이제 살짝 코 막힐 때도 있고 큰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럴 때는 환절길에 좀 감기 조심하고요 요새 감기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저는 아직 안 걸렸어요 거인샘팀 봤죠? 그 모자 돌리기, 돌리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나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맞춰 맞추면서 할지 몰랐어요 고인샘팀인데 우리 애들 참 이런 부분 승부력이 너무 세요 재미재려고도 하고 또 맞추려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 캐러들도 재미있게 부는거지 않을까 어떤 게 그럴까 몰라 음 이렇게 저는 제가 제가 계속 연습을 있어요 네, 요즘 연습 연습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왜 연습하는지 우리 캐러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캐러들 위에서 많은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마 캐러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고마워요, 많은 노력해줘서 고마워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많은 노력이지만 정말 하고 싶.. 하고 싶은 거죠 그만큼 우리 캐러들 늘 감사하는 존재이니까 어떻게 부다를 할 수 있을지 우리 세븐틴 늘 고민을 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고마워 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사실 내가 느끼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compostMatch 유티 바로 없어서 스트레스 받을 받은 것보다 그냥 스케줄 하면서 일정하면서 종간종간 쉬는 시간에서 휴식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 편하고 그 쉬는 시간도 즐길 수 있고 일할 때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바쁘고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다 보니까 휴식라는 것은 저희랑 문 단어인 것 같고 하지만 마음가지만 바뀌어도 충분히 하루 종일 쉴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 잘 맞추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캐러들도 공부를 하고 있든 일하고 있든 혹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충분히 마음과 몸에 요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밸런스 잘 자기 저는 응원하고 있을게요 묘를 좋아해 줘서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식당 예 팔식당 이번 컴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케줄상 봤을 때는 정말 바빠요 이게 더 바쁘면 못할 수도 있어요 나 이제 자러 가야 해 안녕 잘 자요 시간 너무 늦었는데 배고팡 어떡하지 명호야 아무래도 내일 부으니까 참아야겠지 뭐 이미 답이 알고 있네요 저려면 저먹어요 하지만 자는 시간도 늦춰지겠죠 소화를 해야 되니까 바쁜데 미안 그래도 자주 와줘 알겠습니다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많이 모아서 자주 못 와서 미안하죠 그래도 저는 정말 캐러들 늘 생각해서 여러 방면에서 보여줄 수 있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이제 뭔가 안 오면 너무 숙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여러 방식으로 캐러들과 소통을 하고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자주 못 왔다라는 생각 들면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호야 너 그림 잘 그리더라 고맙습니다 이런 말 쓰면은 뿌듯해요 사실 그림이 그리는 게 이제는 진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그리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스타 인스타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올리지 않은 이유도 저한테 바라보는 시선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저의 그림에 한테 너무 진심이고 꾸준히 도전을 하고 나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오리지는 않았고 오늘 오린 거는 사실 저 스스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캐러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서도 그 자풍네에게 올리고 웹어스에서도 그 과정 하면서 계속 기록을 하거든요 제가 요새 아크릴만 하는 거 아니라 베이스는 약간 좀 아크릴을 하고 맞는 것들 섞이면서 베이스 작업하고 위에서 이제 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화봉을 차고 있어요 최근에 그리는 그림 중에서 마음이 좀 드는 그림이기 때문에 나눠주고 싶네요 그 기쁨을 그린 그림을 보자마자 하이청 생각나왔어요 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는 전혀 하이청 생각하면서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파란색은 늘 저에게 많은 감정과 많은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세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란색 위주로 많이 그림이 그리는 거거든요 해주라는 관련은 없었어 관련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니까 연관성도 있죠 그리고 염세 안 했어요? 저 머리 많이 상해서 사실 이번에도 탈세 한번 좀 빼고 그리고 염세를 하고 싶어서는데 머리 결이 너무 안 좋아서 한 번 탈세하면 앞에 부분 다 끊어질 수 없는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또 캐러들도 탈세하면 또 좋아하니까 하려고 하는데 도전히 머리 상태 버텨주지가 못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둡게만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조금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염세 이번에는 최근에는 할 수 없어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저도 늘 캐러들 보고 싶은 것은 노력해서 해주고 싶죠 물론 그렇게 나도 맘이 들어야 해야 하지만 난 흑발 좋아 흑발은 괜찮아 나 흑발 흑발 저도 좋은데 근데 흑발을 하면 정말 당분간 아무 색깔도 못해요 그 검은색 빼려고는 엄청 어려운 거라서 그래서 아직 검은색은 안 하고 있어요 너디 사진 너무 좋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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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들으면 더 쉽지 않으면 더 쉽지 않으면 助게睡觉 有助게睡眠 啊 你们那边还没有到12点对吧 所以你们还没有睡 但我估计该睡的已经在 再做梦了吧 那就已经睡的朋友们有一个好梦 没有睡的呢? 一会好好睡觉 什么来着呢? 还是在做梦 没有睡的呢? 一会好好睡觉啊 怎么做呢? 자고 있는 캐러드도 잘 자고 깨고 있는 캐러드도 있다가 잘 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버에서 할 때는 사실 최대한 한국어로 하고 중국어는 이제 제가 외버에서 많이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늦은 밤은 제 소다를 들어 주느라 고생 많았어요 너 진짜 사람이 너무 예쁘다 마음이 너무 예뻐 예쁜 사람이 받아서 마음이 예뻐지는 거죠 마음이 예뻐져야 사람도 예뻐지지 않을까요? 캐러드도 많이 예뻐요 캐러드도 많이 예쁘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디자인 한 타도를 차를 마셨습니까? 차는 그때 촬영할 때 마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차가 내릴 그 물 내릴 때 약간 흐려 조금 흐려서 흐러서 제가 다시 수정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굳혀 달라고 했는데 이제 만약에 나중에 캐러드들 그 다두 그 주장기를 쓸 때 너무 이게 한 번 할 때 최대한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물 좀 시원하게 나올 수 있고 너무 살살 기울이면 그 물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차자는 너무 의미 있는 게 제 어머니 글씨 한 한 1, 2주 정도 엄청 그 명호 그 두 글자 엄청 오래 연습했어요 제가 이제 캐러드한테 캐러드 쓰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엄마가 그 명호 명호 두 글자 엄청 애쓰면서 연습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어제 나한테 그 세트 두 개 분해 달라고 나는 당연하지 당연히 분해 드려야지 했죠 했죠 우리 캐러드 이제 슬슬 자야 할 시간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일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준비를 하러 가야 돼요 오늘 저와 저와 대화하는 시간 즐거웠으면 좋겠고 잘 자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흥운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 굿나잇 원안 고마워요 잘 확인하고 잘 believe 말 스톱 해 세 감사합니다.